네 다시한번요 안녕하세요 홍정식입니다 네 홍정식씨 현재 하시는지는 무슨 일이세요?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든 뭐든 하든 가게를 하든 뭐든 하든 뜯어내야 뭔가를 하잖아요 먼지도 먹고 쉽지가 않을텐데 요령이 있을 것 같아 고철계통에 있는 철거라 고철계통에 있는 철거라 험한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철같은거 막 쇠파이프 지나간거 집게차로 그리고 건물까지 막 딸려나면 어떻게 해? 포크레인이라니까 집게차로 단순한일이니까 그리고 자르고 그라인더로 그런거 아니에요? 포크레인으로 집게라고 자르는게 있나보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산소 절단 아 산소로 산소로 하는구나 그래갖고 고철은 어떻게 해? 쇠는 쇠대로 고무는 고물대로 다 팔아요? 네 분류를 해가지고 보통 건물 하나 철거하면 얼마나 벌어요? 큰 건물은 큰 건물은? 우리가 소업자이기 때문에 그건 건들수도 없고 조그만걸로 뭐 일반적으로 조립시가 한 80평 네 2층정도면 물대가 한 600정도 600정도 벌어요? 네 그럼 이것저것 저하고도 많이 남네 반정도 남는구나 오 600에서 400이면 80%가 60%가 넘어 70% 정도 네 그렇군요 돈 많이 버시는 우리 홍정조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대신 답변드렸어요? 사랑하시는 분은 계세요? 전혀 없어요 없어요? 사랑하시는 분이 빨리 생겼습니다 돈 많이 벌잖아요 구원하실거에요? 전혀 없어요 구원도 안해요? 네 그냥 혼자 사시겠어요? 네 혼자 사신댑니다 자 불러줄 노래가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거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거 네 변진섭씨 노래 과연 내기를 하셨다며요? 무슨 내기 우리 형님이 통과하면 잘하시면 내가 잘하면 2차를 쏜대요 2차를 양주로 네 이 자리에서 딴짓가서 모르겠어요 딴짓갈 거 같애 여기서 쏴야 되는데 만약에 못하면 못하면 제가 한 병 돌려야죠 술 한 병 돌리면 끝나는 거고 알았어요 잘하면 쏘겠다 네 알겠어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아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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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늘길이 없네 아직 못다한 말들이 내게 남겨져 있지만 아픈 마음에 목이 메여와 아무 말 못했네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세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해 고맙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세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해 오늘 지금까지 부르는 노래 중에서 제일 잘 부른 것 같아 감사합니다 봅시다 몇 점이요? 온과 오늘 장가 가실 수 있다고 우리 보시꾼님은 84점 주시고 잘하셨습니까?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85점 통과 통과하기 힘들다 진짜 통과하기 힘들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형님이 술 쏘는 거야 양주어서 가야 될 것 같아 축하드려요 노래 잘 들었어요